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 쏘다가 먼 길을 와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방으로 준비했는데 와 윤기가 장난 아니야 완전 진짜 기름기가 잘 잘 흐른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배고파 그치 나도 그리고 저번에 간 먹방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조금 준비해가지고 요번에는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번엔 남깃다 남깃어 나 그때 완전 식탄부린다고 아직도 먹잖아 원래 먹어보자 이거 다 먹고 또 있으니까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게 볼살 볼살? 응 진짜 맛있다 이거 와 회도 엄청 크다 너무 맛있는데 용주야? 응 진짜 맛있어 이제 만식이 이제는 반찬이 다시 한번 찍어먹을게요 다 맛있어 저는 반찬을 이렇게 먹이네요 너무 맛있어도 진짜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지금은 반찬이 그래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뱃살 뱃살 고소한 고춧가루 지금 너무 호강한다 입이 완전 호강하고 있어 맛있다? 오늘 진짜 방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Caption быстр支持 너무 맛있어 과연.. 치즈 simpl먹을 먹기 이번엔 추가! 치즈 부드럽고 치즈 mittlerweile 치만먹을먹을먹으면 치즈 굉장히 하다 치즈 하낙 치즈 가득 수다라 어때? 오늘 방어 너무 맛있지? 와 지금 입이 나 완전 호강중이야 지금 너무 맛있다 아니 너 날 보면서 해야해 와 오늘 방어 진짜 맛있어요 어때? 방어 오늘 진짜 맛있지? 진짜 나 입이 완전 호강중이야 너무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방어 중에 진짜 탑이야 아 진짜로? 근데 오늘 확실히 기름이 엄청 많아 그니까 이따 먹다가도 내꺼 갖고 가서 먹어 그랬다가 나 또 식탄부린다고 욕먹으면 어떡해 아냐아냐아냐 진짜 맛있어 먹어봐 으흠 생강! 너무 맛있어 으흐흫 뭐지? 이거 봐봐 엄청 맛있다 타파도 엄청 맛있어 보인다 기름이 진짜 맛있지?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왜 먹어도 안 줄지? 수사야 두 점씩 팍팍 먹어도 괜찮아 나 진짜 그랬다가 또 욕먹을 거 같아 하하하하 많이 상처받았나봐요 저도 많이 상처받았었긴 했는데 짠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미니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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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너무 맛있다 우리 엄마가 직접 담긴 김치 어머님 김치가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김치 최고야 만족도 먹고 싶다 마시기 미니 초밥 마시기 미니 초밥 고기 미니 초밥 마야겠다 미니 초밥 미니 hypothetical fußß 고춧가루 맛있어 음~~ 그치? 배가 차는 음식은 아니니까 배 찼는잖아? 아 진짜? 나 배 차져 오늘 수다랑 방어를 먹어봤는데요 방어가 겨울철이 끝나가가지고 덜 추워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기름기가 많고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오늘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방어 더 기름기 없어지시기 전에 후딱 드세요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